전화 한 번 흔들어 주십시오. 잘 다녀오셨어요. 네. 날씨가 밖에 정말 추워요. 조심히 가세요. 또 뵐게요. 안녕하세요. 전화 한 번 흔들어 주십시오. 잘 다녀오셨어요. 날씨가 밖에 정말 추워요. 조심히 가세요. 또 뵐게요. 조심히 가세요. 전화 한 번 흔들어 주십시오. 잘 다녀오셨어요. 날씨가 밖에 정말 추워요. 조심히 가세요. 또 뵐게요. 잘 다녀오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